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To the one, here in the S3! 안녕하세요, 이시드리입니다. 저 여섯 명이서 처음 받는 상인데요. 우선 저 여섯 명의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저희를 항상 만들어주시고 열심히 저희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수만 선생님 그리고 김영민 사장님, 남소여 대표님을 비롯한 저희 SMTOWN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옆에서 항상 저희보다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우리 매니저 형 그리고 매니저 누나 분들 그리고 저희를 예쁘게 만들어주신 우리 스태프 누나 형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首先,非常感謝我们能得到这个奖 그리고,也想感谢 实现我们梦想的李秀만老师 以及 SMTOWN 가족들 还有, 생下我们的父母们 最後,还想感谢我们的系列 非常感谢你们 然后,也希望我们2020年能够继续一起 到此之后,下去加油! 네, 그리고 우리 시즈니분들께는 저희가 특별히 NCT DREAM 우행시로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 NCT DREAM이 상 받았어요! C, 시즈니 여러분들에게는 T, T는 안 냈지만 D, 드림이랑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RIM, RIM POSSIBLE도 POSSIBLE 만드는 우리 시즈니 앞으로도 함께해요! N, punishmentumoworld You'll dream! Z, Thank you! 감사합니다.